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언 선생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출근을 하다가 휴벌만 교수님의 강의를 보면서 왔는데 오늘은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봤습니다. 여기 나오죠. 많은 학생들이 집중력을 어떻게 기르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집중력을 어떻게 기릅니까? 공부하다 보면 길러지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고 집중력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명상을 하라고 하면 애들이 무슨 명상학원이나 단체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데 갈 시간도 없지만 명상단체에 거의 대부분이 사이비 종교예요. 조심하세요. 집이나 스카에서 하시면 돼요. 다른 전문적인 내용들 다 빼고 이 휴벌만 교수님이 하시는 명상은 3분짜리입니다. 그래서 좀 고수가 되면 5분. 여러분들 전화기에다가 타이머를 3분 맞춰놓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여기, 여기를 프론토, 코르텍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전전두엽이에요. 여기가 인간의 이성능력을 주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다가 눈을 감고 주위를 집중합니다. 이 뇌의 이 부위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눈을 감을 상태에서 눈을 약간 올리세요. 그래서 3분 동안 이 부위에다가 의식을 집중합니다. 그게 휴벌만 교수님이 하는 명상의 방식인데 이걸 하면 집중력이 좋아진대요. 남들보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배운 사실인데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은 한 가지에 집중을 오래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주의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주의력을 뺏겼다가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큰 거래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이 명상을 하시면 점점 더 강해진답니다. 엿기 들면 팔이 두꺼워지는 것처럼 똑같대요. 그러니까 90분 공부하고 좀 쉬다가 공부하기 전에 3분에서 5분 정도 명상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 사이클로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주제 문제입니다. 주제 문제. 주제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 우리 늘 하던 거 빨리 읽으면서 요지를 팍합니다. 물론 요지하고 주제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지나 주제나 그게 그거예요. 주제는 topic. 답이 이고 요지는 메인 아이디어인데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빨리 파악한 다음에 그 선지를 요지하고 대조해가지고 요지에서 벗어나면 답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간별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세기의 시작에 들어서면서 이게 한국에서는 르네상스 운동이죠. 르네상스 운동이 had given birth to give birth to 그럼 낳다입니다. 새끼를 낳다. 낳았다. 뭘 낳았냐면 the Protestant reformation 이거는 종교개혁이죠. 이 Protestant 이거는 신교입니다. 그 전에는 Roman Catholic 사람들이 믿다가 이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신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교회가 이 Protestant 입니다. 신교입니다. 종교개혁을 낳았다. 그리고 뭘 낳았냐면 and an era of profound religious change 심오한 종교적 변화의 시대를 낳았다. 아니 성당이나 교회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주 다릅니다. 차이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교에서는 성당에 가보시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어요. 성당에서는 예수님이 겪은 고난을 강조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겪은 고난을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교회가시면 십자가 비었어요. 신교에서는 예수의 부활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 차이예요. 뒤에 보시면 the art of this period 이 기간 동안에 예술이 reflected the disruption disruption 하면 무언가를 막는 행동이에요. 여기서는 disruption이 혼란입니다. 혼란 그 혼란을 반영한다. 신교가 생겨나서 혼란이 생긴거죠. caused by this shift 이 shift 이 전환 이 전환으로부터 caused 유래된 근데 신교가 생겼다고 전부 구교에서 신교로 넘어온게 아니고 구교는 그대로 있고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거에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해진겁니다. 옛날에는 신부님이 짱이었는데 목사님이 생겨가지고 뭐냐 아니네 같이 떠드니까 혼란이 생긴겁니다. appropriately named the baroque baroque 라고 적절하게 이름 붙인 meaning irregular or distorted 그 의미가 뭐냐면 irregular 비정상적이고 or distorted 뒤틀린 비정상적이고 뒤틀렸다고 의미하는 그게 baroque 의 의미인데 그 시대에 European painting in the 16th century 그 시대가 이제 16세기죠. 16세기에 유럽의 미술은 largely 오케스턴 대부분 집중했다. 어디에? capturing motion 움직임을 capture 포착하는데 집중했다. 또 뭘 포착했냐면 drama drama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그 TV 연속국이 아니고 연속국은 영어로 soap opera 라고 합니다. drama는 excitement 흥분 흥분입니다. 여기서는 흥분을 포착하는데 또 action 움직임을 포착하는데 and powerful emotion 그리고 강한 감정을 포착하는데 대부분 집중했다. 뭐가 브로그 시대의 미술이 painters employed 화가들은 채용했다. 여기는 고용했다는 게 아니라 채용했다. 뭘 채용했냐면 the strong visual tools of dramatic composition dramatic composition 극적인 구성 극적인 구성에 강한 시각적 도구들을 사용했다. 그리고 또 뭘 사용했냐면 intense contrast of light and dark 빛과 어둠의 강한 대조를 채용했다. 또 뭘 채용했냐면 and emotionally and emotionally provocative subject matter subject matter 대상물 감정적으로 도발적인 대상물을 사용했다. 뭐하기 위해서? to stir up feelings of disruption disruption 그 분열 신교와 구교의 분열의 feelings 기분 분위기를 to stir up 휘젓기 위해서 돋구기 위해서 이런 거를 채용했다. religious subjects 종교적인 대상물들 대표적인 분이 누구겠습니까? 신교나 구교나 교주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종교적 대상들은 were often portrayed 자주 묘사되었다. in this era 이 시기에 종교적 대상물들은 자주 묘사되었다. 뭘 통해서? through new dramatic visual language 새로운 극적인 극적인 시각적 언어를 통해서 기법이라는 얘기죠. 16세기 이후로 신교가 생기면서 이 시기에 화가들은 뭐 이런 기법들을 채용해서 교회의 분열 의 기분을 돋구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인데 보통 사람하고 비슷하지 그치? 극적인 구성이 돼있고 그리고 빛과 어둠에 강한 대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까 아주 emotionally provocative 감정적으로 아주 도발적이시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a contrast 대조 뭐에 대한 대조? to the reverential portrayal of religious figures 종교적 인물들 religious figures 종교적 인물들의 reverential 경건한 묘사 묘사의 대조 and earlier traditions 그 이전 이전 전통에 있어서 고전시대나 Renaissance 시대나 예수님을 아주 reverential 경건하게 묘사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작품인데 그 이전 화풍으로 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그리셨죠.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가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내린 것 같습니다. 이 그림하고 이제 비교가 되죠. 그죠. 이 그림은 예수님이 아주 성자스럽게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아주 예수님이 보통 사람처럼 나오죠. 그죠. 사회적 분열을 캡처 포착하기 위해서 어디서 일어나는 사회적 분열이냐면 교황님 교황님이 롬 사시죠. 구교를 캐슬릭 이라 합니다. 그리고 신교 우리가 흔히 보는 교회를 크리시아니티 라고 해요. 기독교 고교와 신교를 둘러싼 사회적 분열을 포착하기 위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버렸다. 포기했다. old standards of visual perfection visual perfection 시각적 완벽 시각적 완벽에 old 이전의 기준들을 버렸다. 어디서 오는 기준들이냐면 from the classical and renaissance periods classical 고전시대 그 다음에 renaissance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옛날 기준들을 버렸다. 어디에 있어서 in their portrayal of religious figures religious figures 종교적 인물의 그들의 묘사에서 종교계 이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그렸으면 화가가 아마 맞아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독했다고 근데 종교계획이 일어나면서 화가들이 과거의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멈추시고 요진을 한번 말해보세요. 16세기에 들어서서 종교계획이 일어났는데 종교계획이 일어나고 나서 예술가들이 종교적인 인물들의 그림을 그릴 때 옛날처럼 그리지 않고 자신들의 새로운 화풍을 통해서 그렸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봅니다.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라면 좋은데 영어가 안되면 이렇게 한국말로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선지를 딱 본다고 해봅니다. 3번 해봅니다. efforts of broke painters to imitate the renaissance style renaissance style imitate 모방하기 한 broke painters broke 시대의 화가들의 노력 전혀 엉뚱한 소리죠. 전혀 엉뚱한 소리는 빨리 지나가고 질문에 나왔던 내용이 나오면 유심이 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한 요지하고 비교를 하는거에요. 4번 roles of broke artists and stabilizing the disrupted society disrupted 분열된 사회 분열된 사회를 stabilizing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의 broke 예술가들의 역할 전혀 통화 소리 제거 또 5번 reasons of idealizing religious figures and broke paintings 미술작권들에 있어서 종교적인 인물들을 이상화하는 이유들 이것도 전혀 엉뚱한 소리고 1번 characteristics of broke paintings caused by religious disruption 종교 분열에 의해서 caused 이래된 이래된 broke broke paintings broke 시대의 미술작품들의 characteristics 특성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답 선지를 봤는데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정답을 봤는데 정답인지 몰랐어 그러면 오답을 지웁니다 그게 빨라요 2번 impacts of the broke on the development of visual perfectionism visual perfectionism 시각적 완벽주의 발전에 있어서의 broke 시대의 impact 영향들 이것도 영뚱한 소리죠 그죠 그래서 수능이나 학평이나 선지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 지문에 나왔던 내용을 한두개 껴놓으면 정답률이 쭉쭉 내려가요 인원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려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 낚이려면 지문을 독해하면서 요지를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몸에 이겨야 됩니다 읽다 보면 자동으로 머리에 떠야 됩니다 나중에 아시겠죠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이걸 맞추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 수거 어법 우리만은 발음까지 완벽하게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볼건데 따라 읽기를 생활하시면 독해 속도가 2배속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by the start of the 16th century the renaissance movement had given birth to the protestant reformation in an era of profound religious change the art of this period reflected the disruption caused by this shift appropriately named the Baroque meaning irregular or distorted European European painting in the 16th century largely focused on capturing motion drama action and powerful emotion painters employed the strong visual tools of dramatic composition intense contrast of light and dark and emotionally provocative subject matter to stir up feelings of disruption religious subjects were often portrayed in this era through new dramatic visual language a contrast to the reverential portrayal of religious figures and earlier traditions in order to capture the social disruption surrounding Christianity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 many artists abandoned old standards of visual perfection from the classical and Renaissance periods in their portrayal of religious figures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수능에서 대박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시작 returns 퍽